.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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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1등 다수 배출 지역이라 우리말고 딴 애들도 간다 제가 이 위쪽 털고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우리말고 한 스쿼드 더 있어 스쿼드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네 만나겠네 두 스쿼드인가 블루야 3층 집으로 들어가 3층 그냥 실패했어 이미 내가 2층 집에 하나 2층 하나 먹었다 3층 둘 아 3층 셋 3층 둘 3층 둘 3층 집에 둘이야 둘 둘 아 아니네요 그 3층 옆에 있는 2층에 하나하고 3층에 하나하고 밖에 2층에 둘 야 이거 말도 안 돼 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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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컷 나이스 좋아좋아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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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P 좋아 더이상 더이상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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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해 피가 아프다 깜짝이야 위치 위치 여기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습니다 두명이었습니다 도둑 그쪽 밖에 2층 집 밖에 2층 집 넘어서 근데 안 죽이는게 나을거에요 오키 오호 뒤에 독채 하나 저기 털었지 어 안 털어온것 같습니다 이제 한명 남았나 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지 근데 아까 기절이라 살렸을수도 살렸을거에요 너무 멀리서 쏴서 죽일수가 없었어 총 쏜다 아 나이씨 그냥 꽁짜였어 그냥 꽁짜라고 이 건물안에 있을거야 건물안에 블루가 블루있는 건물에 있을텐데 어 아이템이 안탈린거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나 피가 없어서 같이 올라가 오케이 일단 안보이거든 오케이 클리어 저쪽 방 여기 차고지있는 2층 가본사람 어 차고지에 2층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 다 털었으면 바로 위로 빠지죠 오케이 어디 위로 가실겁니까 15쪽 15쪽 저쪽에 차 있을거야 없네 아 저기 털려있네 여기 언덕으로 가죠 W 음? 저기 털려있다고? 어 털려있네 아 털려있어 문 열려있어 아 W W 한팀이 더있다는건데 차도 털렸을거고 블루야 그 집 2층에 있던 애들 차서리 차서리 어디야 60 75 A N 다시야 파란색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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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드에서 혼자 쏘는거야 자꾸 미안 사무장이요 아뇨 뭐 그냥 쏴보는거지 뭐 하하하 자 가자 하하하 저 밑집 파란색 가자고? 네네네네 오더를 해야겠고 야 보장아 어 너 지금 블루한테 혼난거냐? 야 5.5mm 안쓰는데 5탄 주워놓은 사람 없니? 어 없습니다 반팅하겠습니다 아냐아냐아냐 나 스무발은 있어 저 백발이 있는데 반팅하면 안 돼 아 그래 30발만 주 하하하 나 여기 언더거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 7.62mm 탄 필요한 사람 저는 괜찮습니다 30발 달라니까 50발 주네 한국인의 정입니다 한국인의 정 정이 많아 형 여기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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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털렸네 이거 군처에 다 털렸으면은 아예 밑으로 가죠 밑으로 야 간만에 보는 스쿼드 뚜벅이네 아 하하핳 아니 이거는 아 우지꺼지 어 우지꺼지 있었지 저기도 있을텐데 하핳 저기쪽에 차가 하핳 일단 저 파란 조그만 집을 먼저 털어야겠다 내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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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옥군 역시 먹을게 아 없죠 역시 털렸죠 아 이건 그지 메타가겠는데 아 너무 그지인데 이거 그러면 야 한참 뛰어야되네 일단 저기 앞에 집도 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털러는 데가 다 털려가지고 응 그러니까 한번도 이쪽 스쿼드랑 합을 안 맞춰봐서 너무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 틀릴거야 그쪽으로 어 너무 힘들어 거기는 총 쏘면 잡으러 가는 그런 메타로 응 우리도 그래 그러긴 한데 아니 총 쏘면 당연히 잡아야지 도망가? 총 쏘려면? 일단 내리는 위치부터가 총 쏘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블루님꺼 잡고 찡찡 갈거면은 네네 딴 데가서 찡찡거리세요 아니 제가 여기 왔습니까?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를 여기로 못해먹겠네 이거 어? 불러 지금 형이랑 같이 하기 싫다는거야? 형 사랑해 니네들 뭐야? 니네들 별로 안친하지? 예 예 비즈니스야? 네 비즈니스 까지는 아니구요 어? 그래? 그냥 요즘에 제가 인터넷 아싸인거 같아서 인싸놀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흠 아 형님 잘 먹겠습니다 조끼? 어 내가 하나 버려놨어요 예 차소리 어 차소리 뒤디디 S 이쪽으로 이동 이거 쏘실겁니까? 쏴 쏴 쏘리야 일단 쏴 아냐 아냐 내려갔어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를? 아 얘네 이거 아 차를 그냥 다 뺏어갔네 얘들인가 보다 주범이 걔네들 내렸나? 다시 차가 안올라왔어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W W 고령 약간 오른쪽으로 예 야 이거 뛰다가 죽겄네 흐흫 죽지는 않는데 흐흫 거의 반죽음 괜찮습니다 차타 나 같으면 차타고 가다가 안보이는데서 숨어서 우리같은 애들 쏠텐데 흐흫 저 앞에가서 기다리면서 흐흫 그리고 또 차타고 도망가고 개빡치게 아주 그정도의 대마인은 없는것 같습니다 하아 멀구나 근데 우리 화력은 괜찮니? 지금 M16 하나 있습니다 나도 M16 하나 UMP 하나 스카야 하나 있으면 됩니다 M4 27발 있습니다 형 내가 여기 도로에다가 여덟 발 뿌려놓을게 내가 여섯 발 뿌려놓을까? 제가 세 발 정도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차 잡자 온다 온다 쏴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와 이거 막췄는데 저 스물 일곱 발 했던 거 다 썼습니다 저 스물 한 발 남았습니다 아 여덟 발 감사하구요 연발로 쓴거야? 난 일부러 일부러 5탄 안썼는데 일부러 5탄 안썼다고 지금 도맡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근접무기 들고 싸워야겠습니다 러스트 저 뒤에 옵니다 뭔 소리야 자기장 맞는 소리 이거 아픈데 이거 아픈데 이거 아픈데 오오 음 음 아 다음 또 뛰어야 되네 이거 하하 츠 유니세프 메타 아닌가요 이거? 일단 도로 쪽으로 가서 차 저기 초록색 쪽으로 가서 차 봐야 돼 이거 차 없으면 안 돼 네네 진짜 봐야 돼요 이거 차 없으면 그냥 죽어 운 너무 없다 이 판 이 판 이 판 오더가 누구였죠? 아 예? 근데 원래 이런 판이 갑자기 후반부에 운이 잘 받을 수도 있어 돼서 좋으면 이야 아 액됩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어제든 살아남아서 차다 차 차 차 차 차 차 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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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폰차 아니면 스폰차입니다 저거 저거 낚시일 수도 있는데 레드존 일단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진작 스트리머는 레드존을 맞지 않는다 많이 맞았으 미안 난 스트리머 아닌가봐 타 어떻게 일단은 타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타야되니까 살아야되니까 레드좀 가다가 레드좀 만들 수 있겠는데 아냐아냐아냐 안맞아 안맞아 우리 쉐리 대장님이나 시선하냐 야야 한명 안탔어 맞지 않는거냐? 오케이 대장님 계시니까 안맞아 야 아예 여기가자 초록색 오우 앞에 돌 오호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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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조심해 네네 여기서 한번 360도 돌아봐야지 교훈이 생겨 형님 저희는 그런 초보적인 실수는 다다익차 다다익차 오케오케 나다익차 자 내려 어 다 타버리나요? 오케이 어 기사모장 혼자 빠이 예 아냐 사모장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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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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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아우쉣 아우쉣 나 쏜다 빨리 타십시오 아이 기다려 아잠깐만 됐어요 가 앞에 어디 앞에 어디 어디 S쪽에서 쐈으니까 일단은 초록색으로 빨리 가자 아 왜 싸워 내기 좀 심하네 조심하자 조심하자 꺼진 불도 조심하자 어 나이스 저 1종 보통입니다 괜찮습니다 너 1종이야? 예 나 2종인데 사실 1종 아무 의미 없더라고 그치 맞아 요즘 자동밖에 없잖아 그래 야 너 기름 되겠냐 모장이 네 저 기름통 하나 있습니다 아 있어 자 저기를 초록색을 도로로가 어 도로로 여기 안 털린거 같지 않니?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까? 예 그거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아 아 스무스 근데 사람이 나 꼈어 나 좀 도와줄래요? 어디 어디 도와주실래요? 아하 차에 차에 꼈 너 왜 이러고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풀렸네요 왜 이러지 아 참 진짜 폐문이 너무 안좋아서 폐문이 없을거야 혹시 1조끼라도 나오면 말좀 해주십쇼 1조끼? 응 알았어 아 이거 템이 7.62mm 탄 필요한 애들 없지 어 대용량 오케이 아 드디어 나왔네 어 먹을게 별로 없구만 지금 이쪽에서 차 하나 보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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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항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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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총 하나 없어서 여덟발 밖에 없어 나도 총을 못쓰겠다 총이 아까웠어 누가 총 쏜거야 내가 쏴서 내가 누가 총 쏜거야 아 아 아까는 뭐 스쿼드에서 혼자 총 쏘는 사람 누구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놀라운 놀라운 아 그런게 있어? 그냥 거래 비케드 형네에서 혼자 총 쏘다가 머리 한 세 번 박았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는 그냥 쏴야돼 아니면 머리 박아야돼 스쿼서에서 총 쏘면 혼자서 얘기도 안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욕먹습니다 아 저기 집까지 가볼까 아이씨 어디 어디 말씀하십니까? 초록색? 왼쪽에 빨간집 두개 아아 아 2레비 있었다고? 아 괜찮아 남자네 1레비야 진짜? 그럼 너 2레비 내놔 야 니네 뭐 스쿼프 남는 애들 없냐? 레드다시나 뭐 홀로그램이라도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그거라도 하나 좀 있으면 좋아 네네 제가 드릴게요 형네 그것도 없습니까? 어 없어 와아 대박 석궁이 아무것도 없어 석궁? 어 잠시만 오오오 아이고 5릭이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났네 찻소리 저에요 저 오장아 항상 드디어 레닷을 하나 아이씨 얘기해라 어 레벨 3뚜껑 으아아아 우리 형님 팀장 안좋으시다 총소리 오장아 오장아 좋았습니다 오케이 어 4배 4배율 먹었어 안줘도돼 알겠습니다 아까 누가 경찰조끼 1이라도 필요하다고 아 나 나 아꼈어 나 나 꼈어 나 탄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저 지금 탄이 다 없어가지고 내가 일단은 저거 온프로 좀 쏠게 오탄 아끼고 알겠습니다 앞에 갓카라는 큰 마을이 있거든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음 그쵸 거기 가보죠 고고 아 나 앰프 8발 있는데 조금 몇발이냐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없지 아니면은 움푸를 움푸 쓸 사람 움푸 내가 움푸가 한 250발 있거든 움푸 움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자 아 나 배낭도 없었네 배낭이 없다고? 예 근데 배낭이 있어도 여기 안 털린 것 같은데요? 2층 일단 고 못먹어도 고 여기 못 털면 우린 죽어 지금 우린 너무 템이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문 닫혀있어 안 털린 것 같다 근데 템이 없네 청소 아줌마가 싹 쓰러갔네 오 렉이 이케 헬멧 레벨 2 오오 렉 빠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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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렉 쩌네 진짜 왜 그래 서버를 잘못 그거 했나보다 잘못 불러왔나 진짜 회농 아 서스프트 아니네 오 엄붓 필요하신 분 오 땡큐 보정기가 났냐 소형기가 났냐 보정기요 SMG SMG도? 그거는 보정기요 네 오 렉이 너무 심하다 자 차근할 아냐 혹시 76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76인 나도 남아 차라리 AK를 쓰고 76이라 나 쓰는게 내가 AK 하나 지금 있어가지고 들었어 야 사배율 하나 필요한 사람 고래형이요 사배율 하나 필요한 사람 전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배율 나 있는 건물로 와 아리가또 예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싸 레더 레더 필요하신 분? 나 오케이 어 나 줄 썼는데 어디갔지? 아하 얘가 먹었네 바닥에 봐 오케이 아리가또 엄청 아긋하게 얘기한다 형 아리가또 형 방사해서도 그래? 응 어? 에어드랍 285 멀지 않습니다 뚜껑 위 뚜껑 위 없는 사람 위장? 어 여기 뚜껑이 2층 뚜껑 3위지 어디? S 방향 둘러야 저기 210쪽 먹고 올래 우리 둘 네 괜찮으니까 안내고 전기 다가와서 조심해야됩니다 어 저기까지 안전지대니까 저 안전지대 들어올 사람 저기 여기 두 명이서 갔다오겠습니다 오케이 안 위험하겠어? 빨리 여행간이 오겠습니다 네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갔다와 올 때 메로나 총소리 W총소리 어 우리쪽입니다 안전구 최곱니다 오케이 여기 집값 앞에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집 오케 빨리 이동해야될거 저기 누가 먹을거야 저기 저쪽 저쪽 집 두개있는 집 어 어 우리 여기다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같이가 같이가 혼자 가다가 누우면은 어? 같이 가주십니까? 우리 개좋아 어 저쪽에 뛰는 애들이 있어 왼쪽에 S 방향 두 명 S 둘 평지에서 두 명 뛰고 있어 어 확인 확인 아 확인했습니다 쏘입니까? 좀 뭔데? 아 보인다 아니 우리 일단 집을 먹어야지 우리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거야 형? 어 잡자 불러야 손놔 너네 탄 충분해? 네 3 2 1 쏴 오케이 기절 하나 어 뭐야 나머지 어디있어 기절 한 명 뒤쪽에서 쏜다 뒤쪽에서 와 일단 일단 숨어 야 N쪽에서도 두 명 쏜다 N쪽에서 N 확인했습니다 뭐야 플래스 모아 뺄어 오우 오우 쉿 아 정말 야야 그쪽 안대 그쪽 야 그쪽 가지마 고래야 그쪽 가지마 아 예예 형님 체력체력가 없으십니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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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계절 한명킬 자쪽팀 괴면 가고있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불러야 태..뭐나 피치하고 바로와 예 그리고 저쪽 240쪽 언덕 위에 지금 사람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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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언덕에 나봤다 나봤다 둘 둘 둘 어그로좀 끌어주십쇼 어그로좀 끌어주세요 저희 죽습니다 쏘면 지금 바위에 하나 바위에 둘 언덕에 내 쪽에선 안보이는거지? 아니 이쪽은 보입니다 SW240 언덕 위 셋입니다 셋 이쪽 봤습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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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살았다 NW 방향에 보급 떨어져요 저 위험합니다 여기서 어그로 끌어줄테니까 저 끈? 쏜다 쏜다 앞에서 쏜다 지금 445 345 숨어 안으로 들어가 한 30이나 15 N 그쪽 봐줘 일로야 아 저기 저거 떨어지네 아 31발밖에 없어 형 내가 지금 어차피 나는 그거 쓰니까 야야 앞이다 앞이다 아 우리 언덕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가까우니까 천천히 천천히 지금 가지말고 지금 저희 안전 저쪽이 적진 맵 보시면은 이쪽 부근 보시면은 이쪽에서 저희를 쐈거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되거나 할거 같아요 여기 뭐 있으신거 하나 잡았어 나이스킬 나이스 한명 어디서 일어나시구 어 바로 사망인데 바로 245 언덕이 바로 보인다 근데 언덕위에 누워있어 오전야 거기가 위험해 언덕에서 바로 보이는곳이 나이스 드링크 하나 빨고 근데 탄이 없는데 우리 처음부터 저기 산 몇개 있으십니까? 지금 저기 N쪽에 지금 한명 뛰네요 N 멀린 N 산쪽 두명 저건 쏘지 말고 오우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저 맞습니다 근데 쟤네들 죽을거야 아마 N쪽에 N쪽에도 지금 저기있습니다 N N쪽에? 오케이 네 저희가 가야되는 방향 어 저쪽 204 250으로 뛵니다 아 이거 안맞는다 이번거 많이 느리니까 가까이 왔을때가 저 형 바로 앞 언덕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엉덕 엉덕 가면 더 온다 길가 길가 255 길가 255 어 255 255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W쪽으로 양 두두두두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가야됩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시죠 이제 천천히 가 천천히 엉덕 밑에까지만 여기 지금 안전지대거든요 여기가 뒤만 잘 보면 돼 여기가 딱 지금 완전지역입니다. 고령 넘어가지 말고 너무 언덕 위로 올라가지마 뒤에서 타겟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앞에서 수류탄 깝니다 바로 앞에 저의 한쪽이 있어 내가 후방 볼게 내가 후방 볼게 불러야 불러야 니가 고령 쪽으로 가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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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글러가자 내가 글러가자 형 형 일로와 일로와 내가 글러갈게 지금 345쪽에 한명 일단 대기 음 발견 이거 왼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형 왼쪽으로 돌자 형 있는 쪽으로 지금? 어 돌아서 뒤통수 후원 다 없애고 아마도 여기 한팀 있을거야 괜히 왔네 지금 언덕 너머 바로 앞에 250억 언덕 오케이 라저 술탄 깠어 3개 오케이 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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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와 씨 아직도 14명이면 적당하다 일단 뒤에는 없고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전방에 바로 하나 전방 전방 쏴 쏴 하나 둘 고 하나 둘 셋 쏴 오케이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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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더 남았어요 천천히 저 언덕 위에 330 과 저기 아 기발리 300에 왔어요 언덕 위에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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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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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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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어떻게 우리 죽이지 이거 아 이거 애매하네 아직은 탄이 없어 배율이 있는데 탄이 없어 오타니 음 우리가 저 마시멜로우 쪽으로 이제 뛰어야 일단 우리 연막 있는 사람 연막 야 3개 있어 나 연막 3개 연막 일단 까져 지금? 지금? 아 꺼야겠다 지금 까져 지금 까야돼 좌우로 잘 퍼뜨려서 깝시다 이쪽 계속 쪄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 살짝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백업 앞으로 계속 이동 아 이거 너무 기괄진데 이거 그니까 안 쏜다 우리 안 쏜다 일단 내가 지금 2명 맞췄어 치료하고 있을거야 야 11명이나 남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 하나 둘 둘 둘 둘 아 저거 앞에 개피인데 헤드 두박인데 깝이다 형 일로와봐 나한테 나한테 이쪽으로 더 돌아와봐 거기서 백업 좀 해주세요 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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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하네 아직 덜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쟤 쟤 말 것도 있는데 아니 우리 D가 지금 더 있단 말이야 D가 D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D 있을텐데 오른쪽이 지금 쉐리님 있는 쪽이 지금 위험한 아 에이 에이 우리 D가 D 때문에 D 우리 언덕이야 우리 지금 양각이야 우리 지금 언덕을 먹을 수 밖에 없어 바로 앞에 양각이라서 안 돼 블루야 올라가서 죽여야 돼 이거 나 살려줘 오케이 나 살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일로 가라 나 지금 혼자 가면 안 되지 어 가면 안 돼 거기 있어 근처에서 경계 사고 내 시체 언덕 아래 뒤쪽 아이고 아이고 어 나이스 오어어 오오오 살려 일단 고래웅부터 살려야돼 나 먹을 게 하도 없는데 난 끝난 거 같아 어 못 살릴 거 같아 시간이 없어 어 나만 살려 아 나도 못 살리겠다 맛있게 없다 아 먹을 게 없어 블루 옆어고 지금 피가 지금 상태리 세명인 거 같은데 야 블루야 이거 먹어 고마워 너를 위에 뿌렸어 빨리 해제가 그랬대 고마워 형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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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보내줘 다 가란 말이야 고마워 형 형밖에 없어 이거 다 엎드려있네 얘네들 다 엎드려있어 나 총알도 한 벌밖에 없어 그래 너만 믿을게 파콩 갖고 올게 파콩 갖고 올게 힘든건 나한테 쉐인 위에서 죽었는데 그냥 너 너무 다 엎드려있던데 지금 이거 어디야 30 30 그 지푸라기 사이에서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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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엎드려있던데 둘이 같은 팀이었어 2등 2등 아트팁인데 같이 쌈 싸먹으려는데 어떻게 아 너무 태민이 저희가 너무 없었다 진짜 아 근데 잘했음 2등 처음에 그지같이 시작한건 치고는 낫잖아 그쵸 그쵸 뛰어다니기만 하고 차도 없이 2시간만에 이정도 맞췄습니다 2시간만에 이정도 맞췄습니다 응